야 키위 빨리 일어나요. 지금 벌써 8시에요. 먹기 전에 세수하고 샤워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엄마. 오늘 일어날게요. 네. 엄마. 엄마. 오늘 무슨 음식을 준비했어요? 밀러하고 계란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뭐하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어요. 너 때문에 뭐 먹어요. 진짜? 미안해.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장난이야. 엄마. 어머. 미쳤어. 지금 학교에 가야 돼요. 왜 아직 안 와요. 정말 일찍 해요. 미안해요 자기야. 오늘 점심에 같이 먹을까요? 뭐 먹고 싶어요? 음. 다시 음악을 먹읍시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음. 엄마 식당에서. 오늘 밤에 시간이 있으면 파티 내 생일 파티에 갈거지요? 오. 물론이에요. 파티가 재미있겠어요. 네. 네. 몇 시 부터 시작해요? 몇 시 부터 시작해요? 몇 시에 시작할거에요. 어. 가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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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기위씨를 너무 싫어해요. 기위씨가 나쁜 여자에요. 그 여자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가 헤어졌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하지요. 제가 아는 기위씨는 지절한 사람이라서 그것은 좋대로 하지 않아요. agony. 오. 파티들이습니까? 생년식화에요. 있으신 분이세요? 네. 어떻게 있어요? 네. 네. 다음 시간 charged. своей 니털로ć 맛있어요. 진짜 niets. debates. 그래서 miracaprol. 왜 어제 아침 식사하고 갔나요? 아니요. 어제 한 식사가 방이었어요. 귀엽지 않아요? 어제도 위로하고 갸라 이뤘어요. 이따가 점심에 뭐 먹으싶어요? 나시르맛은 먹으시다. 또 나시르마를 먹으싶어요? 네. 맞아요. 왜요? 여보세요? 파틴 씨. 미안해요. 오늘 파티를 갈 수 없어요. 네. 미안해요. 엄마. 엄마. 엄마, 오늘 아침에 미로하고 계란 준비하지요? 어떻게 알아요? 점심에 뭐 먹고 싶어요? 나 싫은 맛을 먹고 싶지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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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모두 알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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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너를 어린전부터 주고 싶어요. 너때문에 너는 들어가요. 지금 너의 자리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